자 지금부터 아마존 웹서비스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주제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서비스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말 들어는 보셨죠?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 또는 제품 또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모바일 혁명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기업은 애플이고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폰인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유행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또 제품이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웹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아마존 웹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면서 동시에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상품은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아주 정확하진 않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필요로 하나요? 컴퓨터를 필요로 하죠. 컴퓨터를 아마 구매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구매한 컴퓨터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컴퓨터에서 작업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전통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것과 다르냐고요? 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바로 구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제 작업을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짜 구름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구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뭐에 대한 비유냐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구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즉 여러분의 컴퓨터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볼게요.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분석해야 될 데이터가 한 몇억 건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분석 작업이 상당히 복잡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컴퓨터로 처리한다면 한 1년이 걸린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 1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분석해야 될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어디로요? 바로 클라우드 컴퓨터로요. 그러면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가 있겠죠. 뭐 수십만대로, 수십만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들. 바로 그런 컴퓨터에게 여러분이 처리해야 될 그 데이터를 전송해서 그 컴퓨터에서 실제로 처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처리된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아서 여러분의 컴퓨터의 화면에 표시해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는 어떠한 사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유행어예요. 우리가 버즈워드라고도 표현하는데 어떻게 보면 인터넷은 1960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1960년 이래로 사실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한 이후에 이미 사람들은 인터넷 너머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팅 파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에 발맞춰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폭증하면서 여러 가지 맥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것을 사용하는 일종의 생산자 같은 역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행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유행어를 잘 활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러분이 아마존 웹서비스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을 하면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뭐가 꽤 같이 많이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아마존이 제공하는 상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거대한 컴퓨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아주 굵직굵직한 상품들인데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이 분야에서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상품들을 보유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상품들이 처음부터 다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은 아주 초창기에 만들어져서 나머지 서비스들의 일종의 인프라와 같은 기반 같은 역할을 하는 가장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서비스들은 나중에 등장해서 그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했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화된 그런 기능들 특수화된 그런 상품들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 먼저 생긴 상품들 또는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어떤 기반이 되는 그런 상품들부터 사용법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되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는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시간을 봐서 차차로 제가 필요하면 써보고 수업 만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수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aws.amazon.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이 아마존의 홈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셨으면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회원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중에서도 비자 또는 마스터 이런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그걸 준비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회원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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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